저의 방찬입니다. 본 동영상은 족관절 활액망염 족관절 발목관절에 관절 주머니 관절낭 염증이죠 그리고 그 관절낭 염증이 있는 분들이 주위에 관절에 위리체나 아니면 골극 뼈가 우짜란 게 있거든요 그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는 경우 그거에 대한 수술과 그러면서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발목이 안으로 자주 접질되는 거 인대가 파열됐다 그러죠 그것 때문에 수술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한 수술 동의 및 신청서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수술을 받으실 때 국소마취를 선택하신 분들은 동영상 말미에 마취 동의 및 신청서 내용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혹시라도 전신마취나 허리마취를 통해서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별도로 마취과 선생님의 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종이 형식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태블릿 PC에 동의서는 내용은 똑같은데 양식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더 틀릴 수가 있습니다 등록번호 쓰시고 환자 성함 쓰시고 주민등록 앞자리 생년월일과 성별을 표시할 수 있는 주민등록 뒷자리 첫째 자리를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진단 및 수술 위치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족관절 활행망염, 족관절 발목관절 주머니 낭염, 그리고 그 주위에 부유물, 유리체 또는 뿌쩍뿌쩍 튀어나온 골극 이런 것들을 왼쪽을 수술할 건지 오른쪽을 수술할 건지 왼쪽을 수술할 건지 양쪽을 할 건지 없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하고 족관절 불안정성이 함께 있을 경우에는 관절경 수술로 이런 활행망염과 유리체 골극을 먼저 수술을 한 후에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 수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또 우측인지 좌측인지 양측인지 이것에 대한 표시를 하시고 기타 동반된 다른 질환이나 외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질환 외상을 수술을 할 거다 어느 쪽으로 할 거다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족관절 활행망염, 유리체 골극 수술은 이런 관절경을 이용해서 수술을 합니다 관절경 수술은 보시면 여기 발목 관절이죠 발목 관절 앞에 아주 작은 절개선이 있죠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이런 작은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기구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이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관절 안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저분한 것들을 이제 소작기 같은 거라든가 이제 뭐 칼 같은 거라든가 작은 걸로 이렇게 다 제거하는 그런게 이제 관절경 수술이구요 이 사진 보시면은 표시되어 있는 화살표 이런게 뼈가 뾰족 튀어나온 게 있어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크거나 위치에 따라서 족관절 활행망염, 관절에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충돌증 혹은 발목을 뒤로 제끼거나 할 때 뼈끼리에 부딪혀서 통증을 유발하거나 관절 운동 범위에 제한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아래 사진은 뭐냐면 발목을 안으로 꺾어서 찍었을 때의 엑스레이예요 이렇게 발목 안으로 꺾었을 때 그러면 정상적으로는 여기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벌어지지 않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많이 벌어지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발목을 이렇게 아프고 당기면 이렇게 아프고 당겨지지 않아야 되는데 쑥쑥 당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족관절 외측찍부 인데 불안정성 이라고 해서 자주 접질리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이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전하방 경비 인데구요 이거는 전방 거비 인데 이게 종비 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주로 외측찍부 인데 불안정성이 생기면 이 빨간 거 두 개 하나 두 전 거비 인데 랑 여기 종비 인데가 뜯어주세요 여기가 제일 많이 뜯어지고 이건 뜯어진 분도 있고 안 뜯어진 분도 있는데 여기를 봉합하는 수술을 하는게 족관절 외측찍부 인데 불안정성 봉합 수술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재건술을 하는 경우도 있죠 재건술이라는 건 남의 힘줄이나 본인의 힘줄이나 아니면 인조 끈으로 된 인조 힘줄 같은 걸로 이렇게 봉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고 이 녹색에 있는 것이 후 경비 인데 에요 아니 아니요 후 거비 인데 후방 거비 인데 근데 이건 잘 안 뜯어집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이었구요 그 다음으로는 수술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술 과정은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수술 과정이고 수술실 내에서 개인의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외측 측부 인데 불안정성 수술보다 활액막염 절제술을 포함한 관절경 수술을 먼저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관절경이 끝난 다음에 인데 봉합술을 합니다 그래서 활액막 절제술 및 골편 유립체 제거술은 어떻게 하냐면 관절경 삽입구 보통 2개 3개를 만드는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랑 여기 그래서 이 두세 개의 길이가 1cm 가 될까 말까 한 절개를 통해서 카메라랑 수술 도구를 관절내로 삽입하여 관절 안을 먼저 봅니다 그런 다음에 활액막염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관절내 골편이나 유리체나 골국이 있으면 또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위치 병변의 위치나 병변의 크기에 따라서 관절경 삽입구를 한두 개 더 추가할 수가 있어요 보통 거의 대부분은 이 두 개를 뻥뻥 뚫어서 수술하는데 드물지만 이 뒤에다가 구멍을 뚫어 하나 정도 뚫어 가지고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거물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경우는 관절경이 아니라 여기서 제거를 했잖아요 필요한 건 관절경 수술을 다 하고 여기다가 한 1,2cm를 더 절개를 합니다 여기나 여기나 1,2cm를 조금 더 절개를 한 다음에 절개창을 통해서 관열적으로 이런 큰 골편이라든가 골국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관절경 삽입구는 상처가 암은 후에 간헐적으로 마사지 등으로 수술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에 뻥뻥 뚫어서 여기를 구멍 통해서 수술을 했는데 암은 다음에 머무리 잡혀요 흉터가 그래서 살살 이렇게 마사지를 한 두 달 정도 해주셔야 그런 것들이 좀 잘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활액막 절제술은 수술 첫 2,3일간은 뼈 수술하는 것만큼 통증이 좀 있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도 수술 후 통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2주에서 4주간 반기부스와 통기부스를 시행을 합니다 왜냐면 뼈 수술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꾸 움직이면 아프거든요 그래서 반기부스 같은 거 통기부스 같은 거 짧게 하면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수술 관절경적 활액막 절고술 또는 거기다 더하기 관절경적 골편 유리체 골극 제거술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두 번째는 족관절 외측 측부인데 불안정성 수술입니다 족관절 관절경으로 활액막에 관련된 수술을 마친 후 환자분을 옆으로 이렇게 눕힙니다 옆으로 눕혀서 바로 있던 환자분이 바로 누워있던 환자분을 옆으로 눕혀서 수술을 하는 건데요 피부 절개는 대개 발을 외측에서 보시면 바깥쪽 복숨표인데요 발을 이렇게 하면 주름이 잡혀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절개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절개를 성능합니다 그러면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이렇게 주름이 원래 잡히는 부위로 절개를 하기 때문에 흉터 표시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피부 절개를 하고 절개를 해서 벌리면 하방신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아 맞아 수술 후에 절개 부위에는 흉터가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남고 그러면은 이제 절개창 부위로는 신경에 맞춰 신경들이 다 이렇게 손상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 절개창 주위 흉터 주위로는 감각이상과 감각조화가 어느 정도 남는다는 건 알고 계시고요 우리가 수술할 때 여기 수술할 때는 이 앞으로 천비골신경 이 뒤로는 비복신경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것은 다 보호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그런 주요 신경 손상으로 인해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절개창 자체에 아물면서 생기는 이상 감각은 생긴다는 거 그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피부 절개 후에는 하방신전지대라는 게 있어요 지방을 방리하고 하다보면 하방신전지대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절개를 해서 딱 땡기면 관절랑이 생깁니다 관절랑이 보입니다 관절주머니가 보이는데 그거를 쬐고 들어가면 이제 전하방경비인대와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게 전하방경비인대 전거비인대 종비인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다른 병변이 있는가 확인을 해서 있으면 또 거기에 대한 수술을 하고 두 번째로 비골와 부골이 있을 경우에는 이 제거를 합니다 비골와 부골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게 비골인데요 여기 아래 이 전거비인대가 이 비골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비골에서 떨어진 작은 뼈조각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개 이제 엑스레이를 보시면 오른쪽 발목인데 이게 비골이면 여기에 뼈조각이 하나가 조금씩 있는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전거비인대가 대부분 붙어 있는데 그 비골은 대부분 제거를 합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게 비골와 부골이 있을 경우 제거함 이겁니다 그런 다음에 병변을 지휘에 있는 병변을 다 다듬어서 전거비인대하고 종비인대를 다듬고 같이 다듬고 비골에다가 터널을 만들거나 아니면 앵커라는 작은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그 구멍을 뼈에다 뚫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에 전거비인대와 종비인대를 봉합을 하면 이제 이렇게 접질리지 않게끔 하죠 그런데 인대가 매우 가늘거나 약할 경우 특히 전거비인대가 매우 약하거나 가늘 경우에는 인조인대 동종건 자야건 등을 이용하여 추가로 보강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보면 여기 보면 이게 완성 측부인대 불안정성이 오래되신 분들은 이 전거비인대가 매우 매우 가늘거나 없는 분들도 계세요 그건 꾸며봐야 나중에 또 틀어집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쭉 아래로 다시 와서 보시면 인조인대 이게 제품으로 나와 있는 끈 같은 게 있어요 인조인대나 동종건 다른 사람의 힘줄을 동종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비골건 같은 것들을 비골건이나 아니면 다른 힘줄을 조금 떼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추가로 전거비인대 가늘어진 전거비인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재건술입니다 봉합술이 아니라 재건술 이거는 수술 전에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데요 MRI나 초음파 보고 판단이 되는데 수술 중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할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주요 수술이 이렇게 끝난 거예요 이거 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면 마지막으로 하방신전지지대 하방신전지지대 하방신전지지대는 힘줄도 아니고 인대도 아닌데 근막 겉막 같은 거예요 골막 근막 같은 약간 튼튼한 조직이에요 얕지만 튼튼한 조직 이것을 발목 외과 바깥쪽 복숭 뼈에 한 번 더 꾸며줍니다 그러면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접질되지 않게 짱짱하게 되거든요 이런 시술을 한 번 더 하고 그 다음에 피부 아래에 있는 지방조직과 피아조직을 봉합하고 그 다음에 피부연부조직을 봉합하는데 나일론을 쓸 수도 있고 우려형 테이프를 수도 있고 피부 본드를 쓸 수도 있습니다 말씀 그리고 중요한 사항으로 족관절 외측 측분대 불안정성 수술 후에는 반깁스를 유지하다가 수술을 3일에서 7일 정도 경과해서 부종이 가라앉으면 뒤꿈치 개방형 팔자 통깁스로 바꿉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이런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고서는 바로 걸어다닙니다 그래서 보통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아니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주 또는 4주까지 키 몸무게 그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3, 4주까지 이거를 하기도 하고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서는 반깁스를 유지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발목 보호대 그리고 이런 것 말고 이렇게 감싸는 좀 단순하게 생긴 그런 보호대도 있어요 그런 보호대 보족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걸 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이건 수술 후에 치료 방법은 이런 기부스나 반깁스 보족이나 보호대의 방법은 수술하는 선생님들마다 약간씩 방법이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반깁스 통깁스 전체 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별 키 몸무게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술한 날을 기준으로 해서 3에서 4주 정도 하게 되고 살살을 디디는 경우도 있고 통깁스를 했을 경우에는 그냥 일반 체중 부하가 다 가능합니다 반깁스 통깁스 기간에도 발가락운동과 비골근 강화운동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발가락운동을 이렇게 기부스로 했다고 하더라도 뒤로 쭉 제끼고 구부리고 하는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비골근 강화운동으로 강화운동이라는 건 뭐냐면 따로 동영상이 있긴 한데 발을 바깥쪽 위로 제끼는 거 이렇게 제끼는 운동이 비골근 강화운동입니다 근데 기부스 했는데 어떻게 저 운동을 하란 말이냐 그런데 기부스술을 한 상태도 내가 이렇게 하려고 힘을 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근육은 당기거든요 근육은 근육이 수축이 됐다 풀어졌다 수축이 됐다 부러졌다 그런 근육 강화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안 움직이더라도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족관절 외측측부음대 불안정성 수술에 대한 수술 과정 설명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른 수술이 동반되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소독과 입원기간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아리 발목 발 질환을 수술할 때 소독과 입원기간은 다음 것 같습니다 수술 후 입원기간 중 수술부위 관찰 소독하는 것 소독은 1회에서 3회 정도 합니다 되게 이제 깨끗한 상처이기 때문에 많이 보거나 자주 열어보진 않아요 특별한 소견이 없을 시에는 추가적인 수술부위 피부관찰 소독 환자분들이 생각하는 소독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절개 부위에서 체액이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심한 통증 부종 발열이 지속될 경우에는 상처 확인을 위하여 몇 차례 더 추가로 피부관찰 소독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적인 입원기간은 짧게는 3에서 4일 길게는 6에서 7일 정도이고 평균적으로 4박 5일 정도로 합니다 이 부분이 외상 골절 환자분들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골절 환자분들은 조금 더 오래 입원합니다 그리고 기타 추가적인 수술 치료 왜냐면 수술 받으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수술 치료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운동치료 회복치료라고 하는데 이거는 의사한테 구두로 설명을 들거나 또는 저 같은 경우는 교육용 동원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이것을 보시고 지시에 따라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데 이런 동영상 교육을 통해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다음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부족관절 종아리 지루한 수술 후에는 발생 가능한 것을 설명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의료인의 과실이 아닌 절개에 의한 피부 세균 방어력 저하 또는 환자의 기저질환 나이 골다공증 그리고 수술을 치료 과정에 낮은 순응도 그리고 선망이나 치매 인지 장애 같은 경우는 걷지 말라고 막 걸으시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환자 소인에 의해서 합병증과 후유증이 적게는 1,2%에서 많게는 5에서 30%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의사가 잘못한 게 아니라 환자에 의한 원인인 겁니다 특히 그 중에서 순응도가 낮은 것 말씀을 잘 안 들으시는 것 빼놓고는 담배, 술, 당뇨, 고혈압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는 합병증과 후유증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의 지지에 따라하는 수술 후 치료 과정 운동치료, 물리치료, 회복치료 그리고 보행에 약간 제한을 두는 그런 수술 후 치료 과정을 환자분께서 지키지 않은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아요 이 부분이 의사가 집에까지 따라다니면서 해드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수술 후 치료 과정은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 및 보호자 분께서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환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에 수술 신청을 신중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후 치료 과정 중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아픈데 운동해라 불편한데 체중 디디면 안 된다 뒷꿈치로만 걸어라 그거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숙지하시고 수술 신청 하셔야 됩니다 자 쭉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피부를 절개하는 모든 수술에는 아래와 같은 흡입증이 남을 수가 있어요 뭐냐면 수술 부위 염부조직 감염 진물막 진물막 나고 간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경증이기 때문에 깨끗한 수술은 대부분의 경증입니다 감염 수술이 아니면 그래서 소독 및 항생제 추가 투약이 필요할 수 있고 그래도 조절이 안되면 매우 드물지만 세척술하고 재봉합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염부조직 유착 유착 이라는 것은 이 피부가 아래에 있는 조직하고 엉겨 붙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면 피부가 한 20년 전에는 찢어져서 꿈에 썼는데 얘가 엉겨 붙어 가지고 안 밀리죠 이렇게 여기는 자주 이렇게 밀리는데 여기서 딱 걸려서 안 밀립니다 유착이라고 하는데 이런 유착에 의하여 부분적인 관절 힘줄에 운동범위 제한 및 잔여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약간 남의 살이에요 이만큼 남의 살 신경 손상 피부 절개 주의 및 원의부는 감각 이상과 감각 저하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근데 피부를 쬐지 않고는 수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이제 한 4개월 6개월 9개월 1년 지나면 그게 이제 둔해집니다 저도 여기도 감각이 저하가 돼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2020년 3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 저는 족부족관절하고 종아리 수술을 하면서 질환을 수술하면서 아래의 합병증 아래 설명드린 합병증이 발생한 적은 없지만 언제든지 발생은 가능한 합병증들이 있어요 즉 모든 수술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합병증 및 후유증입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려야 돼요 왜냐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걸 설명을 안 들으면 안 들이면 나중에 마치 의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사가 잘못이 아닌데 그래서 설명을 드리는 게 뭐냐면 지방 색전증 이건 뭐냐면 골절이 있거나 뼈를 부러뜨리는 수술 그 부위에서 뼈 안에 있던 지방이나 아니면 어떤 다른 지방이 주요 혈관 폐나 뇌나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위험하겠죠 근데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대부분 큰 뼈 장관골 배태골 허벅지 뼈죠 경골 종아리뼈죠 이런데 비골은 거의 없고 이런데에 골수광매 고정술 이라는 하는 수술에서 대부분이 나타나는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측 불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의사가 예측을 할 수 있는게 아니고 발생하면 그거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과술로 발생하는게 아니구요 어 근데 어쨌든 발,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한 적은 없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아이고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됐습니다 심부정맥 혈전 이것은 주로 하지 종아리의 혈전 그러니까 피 혈관에 정맥이라던가 혈관에 피덕이 생기는거에요 이 피덕이 이제 정맥에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 이제 떨어져 나가면 심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폐, 뇌, 심장 등을 막을 수가 있어요 이것도 생명이 위험하거나 예측 불허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환자가 소인에 의해서 피덕이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참 안 움직이는 분들은 피덕이 잘 생겨요 이런 분들이 이제 운동 돌아다니시다가 피덕이 혈관에 있던게 떨어져 나가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완전히 예방이 불가능하는 거예요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압박스타킹도 하고 혈전용해제 같은 것도 수술하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하지만 100% 예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마찬가지로 발가락 발목 종아리 수술에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과다혈종 이건 뭐냐면 피 안 나게 수술을 하지만 수술이 끝나고 나서 지혈 때 압박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 다 쪼이는 게 있거든요 그걸 풀룩 나오면 피는 나요 압박으로 소독을 칭칭칭 감았다고 하더라도 그럼 수술 부위에 피가 고이는 건 혈종이라고 합니다 환자의 출혈소인 즉 아스피린이라든가 심근경색 뇌경색 뭐 이런 걸로 해서 아스피린 계속 드시거나 아니면 혈전용유제 같은 계속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혈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혈 그래서 나중에 혈종이 생기면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신경마비 증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또한 종아리 발목 발 수술에서는 거의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수술 중 쇼크 등에 의한 신경짐 및 뇌손상 이거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출혈이 많거나 그런 경우 혈압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감염이 심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발생하기는 하는데 일반 질환 일반 질환은 발 수술 발목 수술 하면서 발생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어쨌든 설명을 드리면 조절이 안 되는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이 환자에서 드물게 발생을 하고요 수술 전 검사로 위험군 환자에서 주의를 합니다 뭐 신경로서 있고 그러면 주의를 하지 근데 하나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즉 그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 수술 후에 치매랑 비슷한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매는 아니고 섬망이라고 하는데 가족을 잘 못 알아보게 막 헛소리 하십니다 그러면 이상한 말씀 막 하시고 특히 이제 전신마취하의 큰 수술 고관절 허리 그리고 큰 수술 하시는 고령이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발이나 발목 환자에서는 발생하는 일은 특히 드뭅니다 어쨌든 드물게 족부 족관절 종아리 하트 수술에도 발생하긴 하는데 주로 단기 증상이 이기 때문에 이제 회복을 하십니다 다만 100%는 아니라는 거죠 항상 여지는 남겨놓는 그리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유마티스 질환 당뇨 고혈압 버거스치병 폐쇄성 동맥경환 즉 흡연 치만 연부조직 손상 등으로 혈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피부괴사가 발생할 수 있고 필요시 추가적인 수술과 입원 연장을 요하십니다 즉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당뇨가 사실은 제일 많은데 발가락이 죽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일단 이런 분들에서는 피부가 죽으면 피부 처음에는 상처를 잘 치료하다가 그래도 혈관 때문에 혈류가 안 좋아서 피부가 개선하는 경우는 혈류를 개선을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피부의식 같은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부위 감염 골수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한테서는 생기지는 잘 않아요 그런데 당뇨 고혈압 흡연 음주류하고 폐쇄성 동맥교과증이 원인 또는 수술부위와 관계없이 발을 수술했는데 폐에 염증이 있거나 다른 데 염증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또 하나 면역력 저하가 있는 경우 스테로이드를 막 먹거나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쪽에 관련된 것들이 나 스스로의 환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감염력을 높여서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환자의 의사의 과실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타 수술 관련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인데요 기타 수술 관련된 다섯 번째 관련된 사항은 수술실의 의사 간호사 외 교육생 의대생 간호학과 학생 간호조무 실습생 등이 수술실에 들어오거나 교육 목적으로 방문한 외부 의료기관의 의사 허락을 받은 그리고 기타 보건의료인 허락을 받은 이런 분들 수술실에는 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대병원에 저희 병원에 상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의료기기 장비 재료 치료 재료 같은 것들이 항상 병원에 다 있는게 아니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가져오죠 그 기구를 판매하는 관련 업체에서 가져다 줍니다 이런 관련 업체 직원이 해당 물품을 조달하고 설명할 목적으로 간호인들에게 설명할 목적으로 수술실 내에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출입 신청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뼈의식이 필요한 경우에 골대체제 제품을 쓸 수도 있고 신경 혈관 힘줄 등의 유착 방지를 위해서 유착 방지제를 쓸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결성 부위에 연부조직 결성 부위에 콜라간 충전제 등을 사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나이론이 아니라 피부봉합 본드 같은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출혈을 멈추는 지혈꽂이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급여인 제품들보다 부분 급여이거나 비급여인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환자가 비용을 부분적으로 본인 부담하거나 100% 환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치료 결과 향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나는 이런 것들을 본인 비용 들어가는 거 보험이 안 되는 거 이런 건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꼭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개방성 골절과 피부 창상 외상이죠 그 이외의 수술 부위 감염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액순환입니다 당뇨 고혈압 폐자성 동맥질환 부정맥 심부정맥 등 환자분들 이분들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요 이런 환자분들은 수술 후 상처가 다 암울 때까지 당 조절 잘해야 되고 혈압 조절을 당연히 잘해야 되지만 술 담배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피부가 잘 안 함으로써 수술 후에 1회에서 3회 상처 확인 소독하는 거죠 상처 확인하는 거 이걸 합니다 근데 정상적인 피부 소견일 경우에는 추가로 상처 확인 즉 소독을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어떤 환자분들은 소독 안 해준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데요 소독을 안 한다는 건 좋다는 거예요 상처는 수술실에서 밀봉해놓은 때가 제일 좋아요 깨끗하고 근데 처음에 한두 번 열어보는 건 안에 피 고인 거 핏줄 확인하고 피부 괜찮은 거 확인하려고 한두 번 두세 번 열어보거든요 그 다음에는 안 열어보는 게 사실은 상처를 위해서 더 좋은데 의심이 되면 저희들이 열어보고 의심이 되지 않으면 더 확인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소독 안 하냐고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치료 과정 중에 정확한 반깁스 또는 통깁스 기관과 체중부와 시작 시기는 수술이 끝난 후에 결정이 돼요 일반적으로 질환을 수술하는 경우에는 통깁스 반깁스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꼭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수술이 끝나면 언제까지 언제까지 결정이 되는데 수술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비체중부와 또는 부분체중부와 체중을 디디면 안 되거나 살짝살짝 디디어야 되는 시기에는 가급적으로 목발이나 또는 무릎 자전거 무릎기코드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을 권장합니다 그리고 수술행위 자체는 100% 치료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치료를 해서 기능 회복을 또는 통증 조절을 통증을 호전시키는 조치인 겁니다 그런데 수술한다고 해서 젊었을 때 관절 젊었을 때 힘줄 젊었을 때 근육 으로 다 돌아가는 건 아니고 질환이 있기 전에서의 정상으로 100%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80% 90% 95% 99% 이렇게 치료의 만족도 성공률을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지 100% 치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환자분들도 아시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행위 만큼이나 수술 후 회복 치료 뭐 깁스니 보조기니 운동치료니 물리치료니 이런 것들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술 추가적으로 수술 후 치료 과정에 대해서도 별도 설명을 두시고 계획에 잘 따라 주셔야 됩니다 구두 설명이든 쪽지 설명이든 동영상 설명이든 수술 후 치료 계획을 반드시 듣고 따라 주셔야 됩니다 추가 수술 및 수술 변경 안내 이거는 주 수술 이외에 추가 수술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 보편타당한 방법은 수술을 함께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계획된 주 수술과 부 수술 이후에도 수술 중에 수술하다가 추가로 진단이 발결될 경우 해당 부위 수술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계획된 곳의 병변이 너무 심하지 않거나 본능된 생각보다 괜찮아 또는 반대로 수술하다가 이거는 수술이 불가능해요 너무 심해서 이런 경우는 수술 자체를 열고 닫다 오픈 앤 크로즈 라고 하는데요 열고 바로 닫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술실에서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환자나 보호자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하태 족관절 족부 부위에 수술 전에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수술 부위 피부에 병변이 있거나 피부질환이 있거나 피부에 감염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환의 수술은 연기가 됩니다 수술 전 복용하시던 스테로이드는 한시적으로 중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역력을 조금 떨어뜨리는 영역의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수술 전에 협심증 뇌졸중 이런 것들로 아스피류를 복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스프린 복용 지속 여부는 야스프린을 처방하는 의사와 상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복용을 하면 출혈성 경향은 생기긴 하지만 발이나 종아리나 발목 수술을 하면서 출혈이 많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며칠간 지속적으로 스물스물 나올 수는 있다는 거 이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후 부종이 빨리 빠지게 압박스타킹이나 약물이나 아니면 얼음찜질 등 처치를 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꼭 수술 후 체중부가 관절운동 범위 시작시간 그리고 시작시기 이런 것들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따라주시면 수술하고 나서 낭패를 보시는 수가 있습니다 원상 보기가 되거나 결과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세한 수술 후 치료 과정은 별도로 구두로 설명을 드리거나 의사에 따라서 종이쪽지로 설명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저처럼 교육용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추가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드린 수술 과정은 일반적인 수술 과정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실 내에서 개개인 특성에 따라서 수술실 내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수술 방법과 순서가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수술이 추가되거나 또는 취소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아래 여러 요인이 수술하는 시간 그리고 수술의 난이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아래의 경우 수술 대기 시간 그리고 실제 수술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뇨 고혈압 흡연력 음질욕 등의 유무와 기관 혈액순환 장애와 골다공증의 유무 그리고 기타 약물 복용 현황과 피부질환 상태 등등에 따라서 수술 대기 시간이 좀 길어질 수가 있고 자꾸 연기될 수도 있고 실제로 수술실 내에서의 수술 시간이 조금씩 얼마나 오래 빨리 하는지 늦게 하는지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하퇴 족보 족관절 부위 수술자 일반적인 환자분이 인지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이어서 8번 8번 9번 마취에 관한 설명 마취에 주의사항 및 후유증 합병증 그런 다음에 수술과 마취에 동의 및 신청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이전에 이미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게 있어서 그 동영상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다른 마취 동의 및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걸 보셔도 되고 여기서 추가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기도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는 수술을 위한 마취 방법으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 종형외과 의사에 의한 환측 신경차단 마취 방법 중에서 환측 신경차단 마취와의 수술을 시행할 예정이기에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라고 시작을 하죠 즉 환자분께서 전신마취나 척추마취를 선택하셨을 경우에는 별도의 마취과 선생님께 전신마취 또는 척추마취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본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를 통해서 마취를 마취를 하고 수술을 하실 분들은 쭉 설명을 드리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환측 하지만 신경차단 마취를 위하여 긴 바늘 보통 엉덩이 긴 바늘인데 두께는 엉덩이 주사 맞는 것보다 좀 가늘거나 그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 정도 두께 가는 바늘로 두 군데에서 네 군데 정도의 주사를 놓습니다 그때 엉덩이 근육 주사 맞는 것처럼 따끔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 국소신경차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4분 정도 이고요 여러 개를 신경차단을 하면 10분 정도까지 걸립니다 국소신경차단수로 통증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50분 내외 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완전하게 주사 맞고 신경차단 주사 맞고 완전히 마취가 되는 데까지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그림을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는 대퇴신경 여기는 좌골신경 신경차단하는 건데 하퇴 종아리 종아리 발목 발 수술 할 경우에는 이 두 곳에다 가느다란 바늘로 초음파를 보면서 마취제를 주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 다리가 마취가 되죠 그러나 수술의 종류에 따라서 한두 가지 더 한두 세 가지 신경을 추가로 신경차단수를 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위치는 여기와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옆에 그림 보시면 마취 1시간 전 수술 마취 1시간 전 수술 받으시는 쪽에 국소마취크림 도포 부위 이렇게 해서 빨간색 박스가 있는데요 이게 마취하기 1시간 전에 이 빨간색 박스 오른쪽 왼쪽 두 개죠 이 서해부랑 이 허벅지 외측 약간 뒤쪽 여기에다 이만큼 크기로 우리 간호사분들 의사 선생님들 도움을 받아서 국소마취 도포제를 발라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대퇴신경 좌골신경 마취를 할 때 피부 따끔한 증상이 조금 덜합니다 여기 오시면 올라가셔 세 번째 하겠습니다 수술 중 지혈 때 의한 통증이 약 수술 시작하고 30분에서 90분 경과 후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지혈 때 해제 후에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수술할 때 피나지 말라고 허벅지에다가 혈압 재는 걸로 웅 강하게 조여놔요 그런데 약 30분 90분 지나면 허벅지나 종아리나 되게 뻐근하니 아픈 통증이 생깁니다 그때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혈대를 쭉 혈압 재는 걸로 쭉 풀면 통증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취 후 진통 효과는 평균 11시간 길게는 19시간 24시간도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마취 진통 효과가 오래 지속되기 때문에 마취가 완전히 풀릴 때까지는 수술 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알고 계시면 장점이고 모르고 계시면 마취가 안 풀린다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렇습니다 마취하고 진통의 차이는 뭐냐면 마취는 암만 강한 자극을 해도 통증을 못 느끼는게 마취고요 진통은 강한 자극을 하면 통증을 느끼는 거죠 마취에서는 깬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통증을 못 느끼는 거 그거는 진통입니다 그러니까 마취가 살짝 깬 상태죠 진통 이 진통도 다 없어지면 마취가 완전히 깬 거고요 그 다음 신경 손상 등을 예방하고 혈관 내로 마취제가 유입되는 등의 시술에 의한 불작용을 예방하고 시술 부위의 해부학적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초음파 장비를 사용합니다 초음파 장비 요금은 신경 차단수 비용과는 별도로 환자 본인 부담 즉 비급여입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근골격계 초음파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하셔야 됩니다 초음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경 손상 발생 확률이 낮습니다 왜요 마취제가 혈관 내로 주입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도 낮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점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정제 미더졸렴 같은 진정제를 수술 전 근육주사하여서 수술에 대한 긴장감을 완화시키거나 수면을 유도합니다 효과가 미미하거나 또는 환자가 수면을 원하실 경우에는 수술실에서 진정제 희석액을 경맥내로 추가로 주입하여서 진정과 수면을 유도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중 수면을 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의사에게 미리 말씀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간단한 정형외과 신경차단 마취 설명입니다 다음으로 신경차단 마취 주지사항입니다 자 마취 효과가 오래되기 때문에 수술의 통증을 못 느끼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움직이는 거 화장실을 이용하거나 휠체어로 이용할 시에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취가 완전히 깨기 전까지는 다리에 근력이 떨어집니다 힘이 약해요 그래서 혼자 그거 모르고 혼자 딱 일어섰다가 확 주저앉아서 다치십니다 그거를 반드시 주의하고 마취가 완전히 깰 때까지는 혼자 단독 고행 이동을 하시면 안됩니다 약물 주입시에도 확인하고 초음파로도 확인하여서 혈관 내로 마취제가 주어야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에 따라서 마취제의 흡수가 빨라서 마취제에 의한 심부전 호흡부전 발생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감시를 위해서 수술 중에 심박동 산소포화도를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찰을 하는데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난 증상이 이러한 부작용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관내 삽관 기관내 삽관 급할 때 그런 삽관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술 전 수술 중의 안정을 위해서 진정제 미다졸람 같은 진정제를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안전용량 사용합니다 그런데 개인에 따라서는 과민하게 반응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응이 없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령 과체중 수면무호흡 코골이 심장 심장 간질환이나 약물 과민반응이 있으신 분들에게서 수면무호흡이나 선망 등의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압이 조금 떨어지면서 이럴 경우 우리 수액을 주고 그리고 진동제에 이런 기량제 항복소제가 있어요 플루닛 같은 약이 있는데 이런 약을 투약을 하고 공급으로 호흡을 회복하면서 괜찮으면 거기서 끄시고 그래도 환자분이 회복이 늦다 그러면 이때도 기관 내 삭감 등의 처치를 시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허용용량 범위 내에서 진정제로 진정과 수면을 이루지 않는 환자분들이 가끔 계세요 왜냐하면 보통 술로 따지면 소주 한 병을 먹으면 취해서 주무시거나 취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소주 한 잔만 먹어도 취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소주 2병 3병 4병을 드셔도 안 취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약이라는 건 보편적인 평균적으로 허용용량 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줬는데도 진정 안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을 더 드리냐 소주 1병 2병 3병 3병 드리듯이 그러지는 않습니다 허용용량을 초과해서 드리지는 않고요 그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 음악이나 영화나 아니면 귀막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무균적 및 초음파 유도화 시술을 시행을 하지만 주사 부위를 통한 신경감염 신경마비 증상이나 자극 증상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안 8,000명 이상을 이런 신경차단 마취로 수술을 했는데 아직까지 신경감염이나 신경마비 합정증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환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분께서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면 저희들이 여기다 1번, 2번, 3번 대답해서 기록을 해 놓고 있으면 있다고 표시하는 다음에 질의응답을 가집니다 환자분께서 더 이상 없다고 하시면 없다 해서 표시해 놓고 여기 보시면 환자 보호자께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한 후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없을 시 이곳에 좌필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나는 마취하고 수술의 설명 다 들었다 충분히 이해하고 알아들었다라는 내용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해한 걸 확인하는 거죠 신청서는 아니에요 신청서는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자 볼까요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법적 보호자는 환자의 수술 전 진단에 따른 수술과 마취의 방법 과정 그리고 발생 가능한 합병증 후유증 등을 구두 또는 동영상을 통하여 설명을 들었고 같은 내용을 지금 본 동의서를 종이나 아니면 태블릿으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쭉 설명을 읽어보시라고 하거든요 동의서 내용 본 동의서 내용도 숙지를 하였으며 추가로 궁금해한 점에 대하여도 저나 아니면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에게 추가로 설명을 들었다 라는 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수술 및 신경차단 마취 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후유증 중에서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 그리고 본 동의서에서 설명하고 인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시행한 의료진에게 이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면서 상기 수술과 신경차단 마취를 신청함 이게 이제 신청서입니다 여기서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수술하려고 피부를 쬐으면 흉터가 생기고 그 주위에는 감각 저하나 이상감각이 생기는데 그건 수술 후유증이죠 이건 수술에서 생긴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건 의사의 과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분들은 의사가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것은 의료 과실이 아닌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불가학력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3기 4기 환자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그분들이 치료를 위해서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100% 다 암이 완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이가 됐고 3,4기면 전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래서 완치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했는데 암이 완치가 안 됐다고 막 뭐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환자의 소인이고 그리고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드린 의료 과실이 아니거나 불가학력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의사한테 책임 소재가 있는 부분이 아닌 수술 자체에 대한 결과 그리고 환자의 소인에 의한 결과 이런 것들을 의사한테 책임을 물으면 안 되는데 그런 의미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동의하신 다음에 마취를 신청하겠다라고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사인 안 했어요 또한 환자의 수술 전 전신 국수상태의 변화 그러니까 생체증후가 불안 엉증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발열이 있거나 이런 경우 있는 경우나 집도의사 저가 되겠네요 집도의사의 건강 이상 또는 불의 상황 저희집에 상이 상이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본 수술이 지연 또는 치유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인지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인지하고 동의하고 신청하시는 경우 환자분은 여기에 보호자분은 여기에 이렇게 성함 사인 주민번호 앞자리 성별 전화번호 쓰시면 되겠습니다 긴 시간 수술에 대한 설명과 마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에 따른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그리고 그 후에 환자분 보호자분께서 수술과 마취에 동의하고 신청을 하겠다 그런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잘 보셨으면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서 고민을 하시고 수술을 진행을 하실지 마취 진행을 하실지 고민을 하시다가 나는 이런 것들을 다 감내하고 수술을 하겠다 하시면 말씀드린 동의및 신청서에 서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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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